마약상 조직원이던 위키는 크리스에게 큰돈이 걸린 제안을 한다. 딸의 생일이라 놀이동산 갈 준비하는 가족들. 크리스는 범죄와 연관된 위키의 제안을 거절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긴다. 위키가 라이벌인 보대 마약 조직의 물건을 빼돌리려 하자 보스 뒤에 보는 크리스도 한패로 보고 같이 찾다 나려 한다. 놀이동산에 간 가족들을 제거할 타이밍을 보는 조직원들. 잠깐 엄마 라일리가 휴지 갖고 올 동안 조직원들에게 딸과 남편이 살해되고 라일리도 머리에 총을 맞아 쓰러져 병원에서 깨어난다. 형사 카마이클이 윤리자를 판별해달라며 찾아오고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라일리는 놀이동산에서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보고 분노해 경찰에 출석해 용의자들을 가려낸다. 동묘 형사가 마약 조직 조사 중 동묘 형사가 마약 조직 조사 중 배일리 형사는 경찰 내 척자로 카마이클을 위심한다. 용의자 측 변호사가 찾아와 큰 돈으로 뒷거래를 하려 하지만 거절하는 라일리 뇌에 총을 맞아 풀증으로 먹는 약을 발견한 변호사는 이걸로 재판에서 순서한다. 약속의 짓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5년 후 가족의 복수를 위해 여전사가 되어 돌아온 엄마 라일리 가족을 죽인 범죄조직과 변호사 판사까지 첫반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전국의 복수와 자료가 되었습니다 ascorrupt Judges You didn't serve justice, Your Honor Then we found this on YouTube That's Reilly Nord Herself in Europe She got really really good at staying off the r- Got this during a Gut of Glory a few days Automatic Rifles, High Capacit shotguns Specific And today you found the three guys that allegedly killed her family Carmichael. Okay. The DA and attorney at that hearing five years ago? Yeah. Oldman was found face down in his swimming pool and Henderson's house burnt down. And that's not all. Criminal court judge, some sort of explosion at his house. You gotta go wide with this. We need to do it, Jim. Just a minute. Our informant called. She got a judge and a lawyer we paid off. Our homies too, the ones we sent to take out her husband. What the fuck was this? Like five years ago. Put a picture on her head. Call it a date. Hey! You're the wrong place. Get the fuck out of here. It's time to go. It's time to get King's house. No, no! My government is done. They say, right, they will do it. They say, right. They say, right, they will do it. 처리하기로 한다. 마약창고로 라일리를 유인해 폭탄으로 처리하려는 마약조직. 설치된 폭탄을 발견한 라일리는 창고 하숙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지는 조직원들을 뒤쫓아간다. 조직원들을 처리하고 그 차를 탄 후 마약조직 보스인 디에고 저택에 잠입하는데 성공한다. 총격전 후 디에고에게 총을 겨누는 라일리. 디에고의 딸이 나타나자 망설인 품을 타. 디에고는 라일리의 일격을 가하고 탈출한다. FBI 리사는 경찰 내부 척자를 잡기 위해 협조 요청을 하려 하고 내부 척자 약관 카마이클이 리사를 제거한다. 리사에게 라일리의 위치를 알아낸 카마이클은 디에고에게 보고 하고 디에고와 라일리의 대결이 시작된다. 이 lord 이 아이를 인지로 잡은 디에고 라일리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천에 내려놓고 경찰이 오는 시간을 벌기 위해 디에고의 성질을 돋군다. 나아이좋지 너무 가리게 해 너는 말이ему 내가 하니 으아악 지도에 뇌 애들 영상에 침을 쏟아 경찰이 들이닥치자 디에고는 카라이클이 착자인 줄 알고 총으로 쏴 죽인다. 디에고와 한판 붙는 라일리 적수가 되지 않는 디에고는 무릎을 꿇고 데일리 형사가 죽이지 말라며 달려오지만 디에고를 죽이고 라일리도 경찰의 총에 맞고 사라진다. 가족의 무덤 앞에서 죽음을 택한 라일리 데일리 형사는 이를 알고 찾아와 병원으로 데려간다. 라일리의 소식을 듣게 된 여론은 선찰을 호소하지만 경찰과 법원은 법에 집행을 하기로 한다. 베일리 형사는 라일리에게 수갑 열쇠를 쥐어준 후 나가고 라일리가 탈출하며 영화는 끝이 난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